오늘은 종료주의일입니다 근데 저는 종료주의일 설교를 잘 안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이세 왕으로 오시는 그렇게 열광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그 며칠 동안의 환호성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뒤로 한 채로 예수님은 높은 캐세만의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두 번 딱 오셨는데 그때 울음입니다 불쌍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서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히스기아에게서 문하세와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문하세는 유다왕 중 최악의 군주였던 아하스와 쌍벽을 이루는 패역의 왕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악하냐 비교하면 문하세가 더 악합니다 한 가지 예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핍박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 중에 생각지도 못한 가장 잔인한 것이 톱으로 켜는 것일 것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사람을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문하세가 행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했느냐 알게 되면 그의 극악한 패역이 더욱더욱 증폭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알면 문하세는 극악의 종결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의 사촌입니다 우시아 왕은 남한국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남한국을 52년 동안 잘 다스려서 솔로몬에 비견되는 번영을 일으켰던 대단한 군중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의 사촌 여러분 사촌들 아시죠? 그렇죠? 이모나 고모의 자녀들로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형제나 다름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형보다 사촌형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왕의 사촌인 이사야는 왕자에 버금가는 신분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은 훌륭한 예언자입니다 우시아의 아들은 요담, 그 이외에는 아하스, 히스기아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문하세는 히스기아의 아들입니다 지난주까지 히스기아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문하세의 고조할아버지인 셈입니다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앞에만 가도 고개를 숙여야죠 선지들이 그렇죠?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사야 선지자는 3대에 걸쳐서 유다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고 백성들로부터도 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하세도 당연히 이사야의 명성과 자신과의 관계를 왜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잔인하게 할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소리한다고 자기 의견에 반대한다고 문하세는 인간 망종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히스기아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아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초기에는 그렇게 칭송받았던 그래서 쓰러져가는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웠던 그러한 군주입니다 그런데 문하세와 같은 망종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잘못은 그 부모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히스기아는 교만해져서 유다를 큰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그 교만이 유다의 멸망의 결정적인 빌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아에서 찾을 수 있는 잘못은 그거 하나인데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부모의 아주 사소한 잘못이 자녀들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는 사실 저희,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3대에 걸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자로서 존경하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영원히 잊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는데 부목사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알력 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조언을 받기 위해서 그때 저희 부친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에두발론을 한번 띄워봐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상대방의 속을 한번 떠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신앙의 선배라면 아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러한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때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말을 못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요? 저는 여러 목사님들을 최측근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에 이제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리라 하고서 세운 교회가 오늘 이 교회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이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크면 실망 또한 크다는 것 그러면서 자라납니다 알게 됩니다 세상을 그런데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그 부모에게서 불의를 보고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에두발론을 한번 띄워봐 남의 속을 한번 떠봐 저는 절대로 남의 속을 안 떠봅니다 이렇게 들어서 아니면 전문용으로 그 자리에서 개박살 내버립니다 아니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여러분 자주 제가 예화로 드는 것 공산주의의 초속이 된 자본론을 쓴 칼마크스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신뢰하고 절대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 도시로 이사한 이후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그 즉시 그 사건을 이유로 버려버립니다 그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부터 루토교로 개종한다고 하였습니다 당황한 칼마크스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도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루토교로 개종해야 하고 그 도시의 가장 큰 루토교회 도시의 모든 유력자들이 거기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개종해야 한다고요?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자들이 칼마크스가 그날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거둬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훗날 영국으로 유학 갑니다 그 돈 누가 대줘요? 아버지가 대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으면서 자본론을 썼고 그 책은 전 세계의 절반을 도탈에 받들인 공산주의의 모태가 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내 부모의 주장, 지 생각을 얘기하면서 다 너를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지 마음에 안 드는 사위라고 너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혼시키는 부모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그런 절대적인 존재의 작은 허물도 자녀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의 어떤 면에 실망하고 있는지 정말 별거 아닌 일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원칙을 지켜야 하고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의와 거짓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다 그것이 실체가 무엇인지 몰라도 저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으면 자녀라고 할지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다 부모의 상처를 받고 크는 거죠 애도발론을 띄우지 마라는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됐고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 그 딱 한 가지 일입니다 딱 한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의 그 상처도 부모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면 눈녹듯이 녹죠 제발 너를 위해서였다는 말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사자의 일은 어려도 당사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문하세가 한 짓거리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산당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성기며 또 여화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화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더라 문하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으로 가득가득해서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를 하였다고 문하세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까지 일월 성신을 위한 재단과 아세라 목상까지 세워서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제사행인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몰록 제사 거기다가 온갖 무당과 박수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일마다 때마다 그렇게 그들을 신임하기까지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안 망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만 망하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과 함께 몰락한다는 게 지도자의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있죠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다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의 지도자요 가장 중요한 내 자녀들의 지도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자녀가 몰락하면 내 성공은 완전히 빛을 발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무명으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면 어깨가 저절로 올라가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불이한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아예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광야 생활 때부터 이럴 성신을 섬기는 따위의 일을 하실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무리 태양이 크고 엄청나도 지구의 몇 십만 배 아닙니까? 뭐라고 그러시냐? 여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월 성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전부 다 다 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만이 아니다라고 하고 우리들이 달림 떠도 빌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또 비는 사람 또 있구나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올바른 지침을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 그것을 엉뚱한데 탕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엉뚱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해 하나님이 문하세는 그런 해계망측한 일들을 백성들에게 적극 장려하였고 백성들은 또 열심히 추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였다고 말합니다 문하세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왁께서 보시게 악을 행하게 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죄를 심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였더라 무자비한 피의 숙정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에 반대하면 자기 뜻에 거스르면 자기가 싫으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무너뜨리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하세를 가만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 줄과 하합의 집을 다림하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픔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리라 그 다음에 또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달거리가 되리라 진짜 마지막 이 얘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잘못한 것은 나인데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 가족들까지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슬기로운 그런 아비갈처럼 되기로 합시다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다의 염분 농도는 3.5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g 중에 소금이 3.5g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3.5g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천명 중에 35명만 신실해도 이 세상이 썩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35명 하나님께서는 악독한 문하세에게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숨지기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하죠 지도자가 악을 행할 때가 적기 중에 적기입니다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그의 판단력은 흐려져 있죠 백성들에게 악을 행함으로 그에게 충성하지 아니하죠 나라가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이미 유다를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문하세에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쇠사슬은 묶인 채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난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문하세가 감옥에서 난생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역대야 33장 12절에서 13절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있죠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유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데 목회가 가시밭길이라고 그거는 목사가 저기 뭐야 나 건들지 마 하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발로 찾아왔죠? 그렇죠? 다 지발로 찾아왔지 제가 억지로 끌었습니까? 그런데 지발로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게 하면 저절로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발로 찾아온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성장의 영업사원 월급도 안 주는 자기 하수로 만드는 그걸 갖다가 하느라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와서 현혹시켜 버리잖아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부모 노릇입니다 인정하지 않는구나 왜요? 자녀 저절로 태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 애기 때는 부모 없으면 안 돼 절대적인 존재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 애비 닮아서 왼수가 돼버려 왜요? 내 뜻대로 개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소중한 것에 다 공짜로 주셨고 진짜로 소중한 지위는 있죠 가장 하기 쉽게 만드셔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악독한 문화세도 단 한 번의 진심어린 기도로 용서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The blessings for the beginners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는 목사의 기도? 아니요 이거 잘하고 신통자는 목사 요즘 드물고요 여러분 아기가 빡 울면 엄마는 즉시 달려가죠 그렇죠? 다 큰 아들이 아무리 졸라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들어주세요 초신자가 뭐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진심으로 믿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도 좋고 백성들에게도 좋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못해요? 전부 지 욕심, 지 주장,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왜 가론 유다가 돼요? 저는 저를 따르라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닮았다간 큰일 나요 가론 유다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맡은 일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면 백배의 결실을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로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게 하는 것이 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누구의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리는 천상의 사건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긋지근한 문하세의 통치가 무려 55년 만에 막을 내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이어봤는데 22세에 등극한 아몬에 대한 기록은 단 8절에 불과합니다 다른 설명 없이 그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 그는 충분합니다 22세에 등극한 아몬은 불과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신하에게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뻔합니다 그의 아버지 문하세에 행한 길이 여와 보시게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성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 같이 여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아니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문하세 그 지긋지긋한 것보다 더 악을 행했더니 순수해야 할 22살의 청년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교만해진 시스기아의 말년에서 문하세와 그의 망종 아들 아몬 장장 백년의 학정을 들으면서 아몬은 신복에 의해서 왕궁에서 살해되어 버립니다 문하세와 그 아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내가 행하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둘 때 그래서 주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이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우리들은 불이한 일에 경중을 따집니다 경중 그래서 이 정도의 일은 해도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행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 모든 것을 불이한 일로 보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주장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불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사위 너 다 너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미명 아래 내 생각, 내 욕심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제가 하는 일은 그러한 생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육체를 위하는 모든 일들은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 이제 열한기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텐데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요한계시록 초두에 나오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사소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뭐 무슨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을 위해서 심는 것 자체는 불이한 일이고 그러한 일들은 이 땅에서는 썩을 것만 거두고 천국에는 마침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그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기까지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술취함, 방탕함 흔히 하는 일들 아닙니까? 흔히 흔히 하는 일 아닙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내 영혼에 유익한 일인가 이 일의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이 질문에서 만약에 요만침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것을 거두고 내 발걸음이 천국에까지 이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인 이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생명의 매뉴얼대로 살 때에 자연히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족으로 오늘 김상설 권사님의 기도 세상의 안일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니요 세상은 있죠 용수면 개천에서 용난다고 주장하면서 용만 쓰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이레네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만 되면 평온한 가운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안식에서 시작합니다 그 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서 우리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내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